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자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가동됐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도 살피게 되는데요. 신당선자는 인수위원들에게 청문회가 아닌 만큼 대안 제시와 정책 개발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가동된 민선 8기 과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5명의 인수위원과 40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별도의 출범식 없이 전체 회의로 시작한 인수위 첫 회의에서 신계용 당선자는 소외계층을 포함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분야,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우대정책, 배려하는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도... 신당선자는 또 민선 7기 시장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폐기하지 않겠다며 잘한 정책은 이어가 돼 부족한 정책은 수정 보완해가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시정 구호도 당장 바꾸지 않겠다며 인수위 활동은 시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기준에 맞춰서 인수인계 이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지향하고 실질을 구하고 내실이 있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인수위원회가 되셨으면 하는... 신당선자는 인수위 회의는 청문회가 아닌 만큼 대안 마련과 정책 개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새로운 사례,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현황이라든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라든가 이 정도에서 멈춰주시고 그 이후에 대안은 우리 인수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당선자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인수위원회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과천시의 미래 설계를 위한 대안 제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 과천시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미래 설계 이런 걸 우리가 제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인수위는 오는 22일까지 시청 공무원에게서 업무 보고를 들은 뒤 23일과 24일 이틀간 인수위원회 회의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